은행을 돈을 빌리거나 맡기는 곳인데, 돈과 관련된 한자는 금이니까 금행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은행이란 중국당 송시대의 금은행에서 나온 말로 은행이란 말과 같이 불리워졌었다. 금행이라 하지 않고 은행이라 함은 중국의 당 송시대의 금은행을 은행이란 말과 같은 뜻, 같은 의미로 칭하였으므로 말이 줄었을 뿐이지, 결과적으로는 은행이란 단어 속엔 금행이란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. 또 금보다는 은이 많이 생산되었고, 은이 더 폭넓게 거래됨으로써 청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은행이란 이름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. 당시에 고기를 취급하는 어상의 동네는 어행이라 하였고, 곡식을 취급하는 미곡상의 동네는 미행이라 불렀던 것처럼 은행이란 시장 내의 금은상점을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후회의 은행에서는 화폐의 역할을 하는 금이나 은을 취급함은 물론 약속어음 등 화폐가 활발히 유통됨으로써 금융업의 중심지가 된다.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은행이라 부르는 금융서비스업의 희시가 된다. 은 중국의 상인길드인 행은 원거리 무역에 은을 사용했는데 이행이 금융업의 주체가 되면서 은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. 은은 바로 이때 사용하였던 금속인 은에서 나온 말이다. 행행당송 시대의 상인 동업조합으로 진 한시대에도 사찰열 행렬 등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. 이러한 명칭은 같은 업종의 상점들이 집단적으로 청화를 잇대어 모여있어 그 즐비한 집들을 형용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. 지금까지 지식 뜰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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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ız 고마 aim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